이맘보 걷기 나와갑니다 너무 멀다 이맘보 걷기 오늘은 다대포에 왔습니다 다대포에서 주성반도 쪽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? 고 어른대 낙동성백의 최남단 갈맥길 안내도 갈맥길 안내도 안내도 널 찾았습니다 갈맥길 인정차 찍어보겠습니다 갈맥길 4-2 4-2 5-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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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-3 5-3 5-3 5-3 5-3 6-4 5-3 5-3 6-3 6-4 6-4 6-5 6-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